안녕하세요 도로시 엠륜입니다.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작업은 자수 AR 작업입니다. 2D 색동 요술봉 자수 작업을 3D로 구현시켜서 AR로 만든 작업인데요. 타블렛에 있는 자수 AR이라는 앱을 실행시키면 공중에서 회색 요술봉들이 떠다닙니다. 그 떠다닌 것 중에 하나를 터치려면 색동 요술봉으로 변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작업은 처음에는 자수 작업으로 실행을 시켰고요. 그것을 다시 3D로 변환해서 AR 작업으로 만든 작업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